설악산과 오대산, 치악산, 태백산 등 도내 4개 국립공원 탐방로가 전면 혹은 부분 통제됩니다. 국립공원공단은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간 전국 92개 탐방로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28개 탐방로는 일부 구간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설악산은 14개 탐방로, 태백산 13개, 오대산 7개, 치악산은 1개 탐방로가 통제됩니다. 감사합니다.